안녕하세요. 이비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화면 상단 터치 화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에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막까지 참고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처음 구독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재생 목록에 가셔서 일단 판도라 시리즈도 한번 쫙 보시고요. 이런 사실이? 그리고 옥스윙 바이블이라는 곳에 가서 1편에서 50편까지 쭉 보시게 되면 와, 스윙의 정리가 완벽하게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가는 영상 그저 즐기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이병욱이 생각하는 골프의 기원. 하지만 골퍼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내용, 특히 초보 골퍼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골프의 역사 500년이 됐다. 스코틀랜드에서 나왔다. 그리고 깃털, 페더공이, 페더볼이다. 뭐 많잖아요. 그냥 구글만 들어가서 골프하면 쫙 나오죠. 그 다음 골프, 히스토리 오브 골프 해가지고 뭐, 오리진 오브 골프 해가지고 균원, 기원 이런 걸 찾아보면 쫙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스코틀랜드에서 그 골프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과연 스코틀랜드에서만 그러한 방식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목동들이 뭐 이렇게 소, 이렇게 몰이 하다가 놀다가 생긴 게 골프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없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골프의 기원 물론 그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께 그걸 갑자기 왜 꺼냈느냐? 그 느낌적인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의 골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나 제가 필드에 나가서 저희 회원님들에게 레슨을 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했을 때 굉장히 편하게 하죠. 우리의 태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골프는 청소를 하다가 생긴 스포츠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이 골프가 골프 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골프가 여기 있으면 골프 공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냥 다 아우 뭐가 이렇게 더러워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돌쇠야! 아우 사몰아! 가서 좀 청소를 해라! 뭐냐 이게! 그럼 아유 네 하면서 큰 우리 옛날에 쌀입이라고 했었잖아요. 대비 아유 뭐가 이게 더러워 근데 빗자루질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반대로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죠. 우리 옛날에 빗자루 하면 작은 빗자루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오른손으로 작은 거 그럼 긴 거는 물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아유 뭐가 이렇게 더러워 좀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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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샌드웨이지거든요. 아이고 누가 이렇게 큰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버렸어? 어 이렇게. 어?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뭐야 이게. intravek terr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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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e. 마우 gum도Musik 그 뒷 Wolves는 볼 수가 있어요. 우주하시는 사회가 그 위에 위에 하고 있는 거 보면 사회가 우주인다. 그 다음은 서경에 몬INKiyah terr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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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ik terr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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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ykerm swjal hau! 자세 잡고 이렇게 했나요? 잘 보세요. 이 움직임을 이해를 하면 나의 손목 쓰임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머리 뒤로 뒤로 놓고, 여기서 보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렇다고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또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이고, 뭐가 이렇게 더러워. 뭐가 이렇게 더러워 할 때 손의 움직임을 보면, 뭐가 이렇게 더러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손목으로 이렇게만 하지도 않고 약간의 팔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럼 저한테 그래요. 이 프로는 골프 스윙을 할 줄 아니까 그렇게 청소하는 거죠? 아니요. 실제로 초보자분들 모시고 나가서 제가 이렇게 청소해 보세요. 큰 모틱을 치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치워요.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 어프로치를 연습을 했는데 그게 안되면 차라리 청소를 해 보세요, 청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서서 이렇게 해서 아유, 뭐가 이렇게 더러워. 뭐가 이렇게 더러워, 청소. 그런데 여기에서 꼭 경직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내 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우리의 손의 움직임은요. 안 닫히기 위한 회전을 해요. 안 닫히기 위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청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라운드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서서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청소인데. 그냥 서서 가운데도 놓고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나오는 게 옥스윙의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손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젖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벤셔널 스윙은 나쁜 스윙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어찌 보면 옥스윙보다도 백스윙 느낌에서는 훨씬 자연스러운 움직임일 수가 있어요. 왜? 여기에서 청소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손이 이렇게. 그러니까 뒤집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려면 옥스윙처럼 싹 젖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소, 청소, 청소 했을 때 뒤집어지는 형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예요. 그러나 제가 왜 이걸 못 하게 한다고 그랬죠? 타이밍을 못 맞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뒤집고 덮고 이렇게 하다 보면 뒤집을 때는 천천히 가는데 덮을 때는 몸의 움직임이 커지기 때문에 확 덮어 들어오는 게 늘 늦게 들어와요. 늘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뒤집어 놓는 걸 덜 뒤집어서 왜냐하면 뒤집어 놓았다가 늦게 들어와 버리면 제대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옥스윙은 그냥 이걸 너무 뒤집지 말고 좀 세워놓고 똑같은 타이밍으로 가면 제대로 때릴 수 있다는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그냥 내추럴하게 아유 뭐가 이렇게 더러워 했을 때는 이 정도 크기에서는 손 보세요. 완전 뒤집었다가 덮었다가 뒤집었다가 덮었다가 해도 이렇게 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큰 스윙 갔을 때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차피 청소를 한다면 청소법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젖혀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다는 아유 뭐가 이렇게 힘들어 이게 훨씬 더 심플하거든요. 그냥 청소라는 걸 배우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편한 것 같지만 실제로 배움이라는 게 조금만 있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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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가는 것보다 작은 부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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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빗자루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가자. 그리고 빗자루도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몸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청소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빼는 대로 이렇게 가보자. 이런 형식으로 어프로치에 대한 접근 그리고 스윙에 대한 접근을 시켜요. 이게 지금 7번 아이언인데 7번 아이언으로 먼저 청소를 시킵니다. 여기서 그냥 편하게 아유 청소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안 가르쳐 드려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 타입에 따라 하면 돼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건 여기에서 큰 스윙 아니죠. 이 상태에서 뒤집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저도 컨벤셔널 스윙을 하면 어느정도 타이밍을 만들 수 있죠. 왜? 손이 좀 살아있는 편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옥스윙을 할 때는 어휴 뭐가 이렇게 더러워 뭐가 이렇게 더러워 뭐가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쳤을 때 편하게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의 장점이 뭐냐 청소를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청소를 하면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청소를 하면 바닥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좋아져요. 청소를 하면 왜냐하면 먼지만 쓸어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야 병아 먼지 날려 인마 먼지 날려 인마 우리 어머니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야야야야 먼지 날려 살살 쓸어 바닥에다가 여기에서 바닥을 느끼고 이렇게 바닥을 긁을 수 있는 긁어치기 능력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걸 갖다가 어떠한 느낌으로 설명드리고 싶냐면 스윙을 할 때 왜 이걸 드리냐 딱 어드레스하고 돌려서 들고 끌고 와서 치고 이런 동작이 아니라 제가 청소를 그냥 큰 스윙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친다 하더라도 이러한 틀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골프 스윙다운 스윙을 약간 딱 딱 딱 딱 조정해 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 훨씬 자연스러운 단계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배울 때 이미 여기서 막 가면서 이렇게 bellator 로봇이 엄청 골프 외부 안 세 devoir 이렇게 이렇게 제가 처음에 골프 부채iędzy 한 번도 안 잡은 분이 저한테 박수 그룹 잡는 것만 알려주고 이렇게 잡으면 뭘 안 ・・・ 손 밑에 치면 약간 위에 쓸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좀 펴주면 되고요. 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움직임이 무엇이냐를 먼저 찾아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렇게 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공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공에 대한 집중, 공에 대한 편안함 이런 게 만들어지면 옥스윙을 시키건 컨벤셔널을 시키건 방법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축구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처음에 애기들 딱 가르칠 때 그냥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막 공 차고 놀게 하다가 그러면서 공에 대해서 집중력도 좋아지고 공에 대해서 쫓아다니는 재미도 붙이게 되면 그때부터 클럽에 집어넣어서 등록을 시켜서 거기서 정식으로 배우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은 길지만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어차피 뭐 등록을 해서 레슨을 받을 때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알려준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시잖아요. 훨씬 오래 걸려요. 우리 초보 골퍼분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있으면 억지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 섰으면 이걸 어떻게 청소하지? 이걸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여기를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청소하지? 이 청소하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청소하는 느낌에 대해서 익히게 되면 나중에 스윙을 배웠을 때 여기서 청소하는데 누가 청소를 이렇게 해요? 누가 머리를 나가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늘 강조하는 손목에 대한 움직임을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딱 왔는데 골프 그립 잡는 거 배우고 어드레스 발 11자 공 놓고 백스윙 할 때 똑딱볼 해서 똑딱볼 하죠. 이렇게. 이렇게 손목 씁니까? 이러니까 손목이 없는 줄 알고 관절이 없는 줄 알고 어깨에서부터 손까지 일자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꺾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권장해요. 손목이 안 꺾이면 어떻게 공을 쳐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의 개념이 무엇인지 특히나 짧은 채를 들고 해보세요. 오늘 당장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프로치. 대박입니다. 대박 청소. 청소. 아유 무엇이 이렇게 더러워. 어이구 더러워. 뭐가 이렇게 지저분한 어마어마한. 이런 거면 여러분들은 아 이런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드라이버도 대비죠. 대비. 큰 빗자루. 아유 무엇이 이렇게 더러워요. 이렇게 해서 딱 하고 나면 나중에는 딱 들고 좀 더. 아이고 뭐 누가 이렇게 그냥 뭐 잔뜩 거질렀어.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다 보면 우측으로 밀어치고 내가 감기는지 아니면 밀리는지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청소하는 청소라고 생각을 하면 먼지를 이쪽으로 날려야 된다. 자꾸 먼지가 이쪽으로 가니까 먼지를 이쪽으로 치겠다고 하면 내가 더 손을 돌리거나 몸을 돌려서 할 거고. 그다음에 먼지가 왼쪽으로 가면 우측으로 나가게 할 거고. 그런 본능적인 움직임을 우리 초보 골퍼들은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시간 세이브 할 수 있고 돈 세이브 할 수 있고 열정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즐겨야 돼요. 너무 골프 스윙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골프 스윙에 빠지는 순간 이거는 진짜 개미지옥 같아요. 개미지옥. 물론 개미지옥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물건 사는데 뭐 하나 시작하면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야 이거 완전 개미지옥이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골프도 마찬가지죠. 골프도 뭐 사다 보면 한도 것도 없지만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파기 시작하면 그건 개미지옥이에요. 근데 딱 미니멀리즘이 제일 좋아요. 저는 삼두 미니멀리즘으로 하려고 그러죠. 옷 입는 거 보면 맨날 입었던 옷 똑같이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이키 의류만 입기 때문에 그렇게 입긴 하지만 삼두 대체로 그렇게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미니멀리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은데 그중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걸 골라내는 거. 그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제가 나중에는 미니멀리즘을 할 때 어떤 걸 뽑아내면 좋다는 거. 그게 이제 트리거인데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청소가 어떤 것이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아셔도 굉장히 편하게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 진짜 괜찮았죠? 뭐 편하게 내추럴하게. 오 이런 접근법도 있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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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